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건강을 생각한 전원 단독주택 매매입니다. 2013년 4월에 준공이고요. 공급면적 171.13제곱미터, 대지면적은 330.62제곱미터입니다. 휴식과 치유가 될 수 있는 힐링하우스인데요. 아늑하게 숲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명당자리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6억 5천만원입니다. 모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는 황토대리석과 한지, 자작나무, 원목 등으로 무독성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바닥과 벽, 지붕이 모두 이중삼중으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주택인데요. 2128-3838, 코드번호 103번으로 상담받으세요. 1층 30평엔 방 2개와 욕실 2개가 있고요. 2층 22평엔 방 2개와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과 테라스 3개가 있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미니 복층과 싱크대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모두 지어진 상태에서 색상과 자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습니다. 건강과 미를 모두 추구하는 내부 인테리어가 장점인데요. 이곳은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분당 율동공원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통팔달 뛰어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당과 판교, 죽전에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을 향하고 있는 일조건이 아주 우수한 집이고요. 창에서 볼 수 있는 조망도 뛰어난 곳입니다. 마당엔 잔디밭이나 텃밭을 만들 수 있고요. 그네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대로 분당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뛰어난 교통입지와 분당 학군의 매력까지 곁들여진 전원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2128-3838 코드번호 103번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건강을 생각한 전원 단독주택 매매였습니다.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황입니다. 2129-38 czyli